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이 진짜 완전 꼬마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아유 이쁜 공주님. 어쩌면 박수도 그렇게 잘 친데요. 아유 아까는 우리 왕자님이 오시더니 요번에는 또 공주님이 오셨네. 아유 좋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 안 오셨어요? 엄마랑 둘이 왔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어머 애기가 그냥 되게 좋아하나봐요. 아니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같은 사람을 많이 봐야돼요. 그래야지 혹시 알아요. 제가 또 BTS같이 많이 또 훌륭한 막 저기 막 K-POP 막 선도주자가 될 수도 있어. 아버지는 엄마 말씀 잘 듣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죠? 밥도 많이 먹어야지 키가 커져요. 밥 안 먹고 아줌마처럼 공부 열심히 안하면 키도 작고 이렇게 돼. 알았죠? 약속하는 거예요? 아유 이뻐라. 너무 이뻐 죽겄네 그냥. 아유 나도 빨리 시집갖고 저런 이쁜 애기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머 어머 남자친구 왔다.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닌가? 아 나이가 더 얘기해. 아 동생이에요? 아 한 형자의 남매예요? 어쩌면 남매가 똑같구나 그냥. 아유 흥도 많고 그냥. 예 우리 그냥 엄마가 그냥 어떻게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할머니예요? 어머나 세상에 누구예요? 엄마예요 할머니예요? 아유 이뻐라. 남매구나. 딸 하나. 위에 딸. 밑에 아들. 야 딱 좋네. 200점짜리 점수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간격이 참 많긴 많네요. 우리 이쁜 공주. 우리 이쁜 왕자. 다 있습니다. 자 그랬었구나 한 곳 더 들어갑니다. 아유 세상에 나. 나도 빨리 시집가갖고. 이쁜 그냥 토기같은 아들 딸 낳고. 아 노래는 해요. 예? 내가 올 가루를 꼭 시집갈려고요. 그래갖고 더듬 말고 더듬 말고 아들 딸 잘 낳아가지고 이쁘게 잘 키워갖고. 아유 훌륭하긴 해요. 저게 만들어야지.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가자. 우리 이쁜 이분만 언제 시집갈대요? 자 노래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우리 최고의 겸손한 노래.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웃ugi창으로 됐었구나. 알 것 같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홉사의 영신이 부렸어 없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안 해결이 못했었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기린 나를 나의 사랑이 뭐니 공정됐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홉사의 영신이 부렸어 없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안 해결이 못했었구나 나의 사랑이 뭐니 공정됐구나 내가 기린 나를 나의 사랑이 뭐니 공정됐구나 아멘 그래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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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때 있었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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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구나 그렇죠 내기 때는 sociale 안 해결 Selma 어머니 바꿔줘야겠구나 너를 어머니 사랑해야겠구나 와우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할머니가 흥이 많으셔갖고 예 그냥 앞으로 자꾸 사람은 다 누구나 무대체질인가봐요 무대 앞에서 꼭 춤을 추고 싶으셔갖고 추방밭에 추시고 가셨네 이것이 바로 힐링하는거지 무엇이니까 힐링하겠어요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되겄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유 나도 우리 신랑한테 돈 많이 벌면 그렇게 이쁜 양산 하나 사달라 그래야지 아 누군가가 나보고 그러더라구요 얼굴에 그냥 깨만 잔뜩 생겼대 죽은 깨만 저렇게 양산을 쓰고 다녔으면은 절대 죽은 깨가 안생겼을텐데 내가 양산 사주는 남정내를 만나던지 몇많이 팔아갖고 사람이 없으면 팔기엔 텄다 양산을 이쁜 양산 하나 사던지 해야겠다 그니까 소문이 낳고 여쭈요 예? 뭐라구요? 여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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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삼겹살집 가갖고 삼겹살은 공짜로 달라고 그러시지 어떻게 여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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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도 참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다음 곡 뭐 준비됐죠? 위여인하시네 예? 위여인하시네 아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구요 예?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노래 한번 부탁드릴께요 네? 네? 자 안올거면서 안올거면 안올거면 자 우리 진심을 쉬고 아 이제 조금만 올려주세요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온다는 약속을 빈다 떠날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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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맘에 4. 5. 9. 7. 8. 10. 9. 10. 11. 안 올 거면, 안 올 거면 오, 오, 딸, 약속은 왜 해 엄마나 우리 발동해 놓고 꽉 땀 사건청на 씻은 글수 compensation 그 메 위치에 다녔나 오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의 편이 많다 최ěocy счастьυ 하구 썰어 속도로 솟구 나 혼자 눈물이 안 돼 이제 마사 희진다니요 다시 미치지 마치 잊기다 밤을 꺼면서 오늘 꺼면서 온다 약속은 새해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매번 가져간 사람아 아유 엄청 시원하네요 그냥 수박맛 나네요 수박맛 나 야 우리 박카스 오빠가 그래도 박수라도 쳐주고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 죽겄네 그냥 근데 제가 한가지 희한해요 아니 우리 정말 제가 얼굴 보기가 좀 민망스러워요 우리 감독이면 나 얼굴 안보이게 요게 뭐지 이게? 기둥에 딱 가려계시고 우리 또 이 우리 신반이 온 어머니는 또 이 카메라 앞에 딱 가려계시고 우리 또 홀리볼리 감독님도 그러시고 우리 또 저기 뭐야 누구야 우리 오래간만에 무신 감독님도 그냥 고개 딱 숙이고 계시고 우리 중요한거 바깥소판 절대 내 얼굴을 안보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 얼굴 안봤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나 이래야 내 자리에 안꺼봤대 아하하하하하 그렇지 아유 우리 오빠야 그냥 그냥 향다니도 토끼 만들어 주려고 에휴 토끼를 만들어 주실라고 아유 바꿨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얼굴 좀 봐요 저 오늘 예쁘게 빼니 바르고 왔어요 어 화장도 하고요 제발 얼굴 좀 봐주세요 내 얼굴 좀 아 이쁘죠? 근데 제 얼굴 진짜 안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감독님 봐봐 내 얼굴 절대 안보잖아 희열해 죽겠어 나도 미영이 분만처럼 이뻤으면 좋겄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불러가면 그렇게 봐야돼요 그래요 나만 그런게 아니야 아 이따가 봐야지 아름이 분방님 할 때 이따가 내가 꼭 볼게 우리 도야지 감독님 예 딸락딸락 딸락딸락 딸락딸락도 안보여네 아 우리 송편님 송편원님 고객님 안계시니까 참이 호전하네요 하하하하 그럴게요 아 우리 송편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오셔갖고 정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중한 후원까지 보내주시고 송편원님 기중한 기중한 후원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머머머머 뭐에요 뭐에요 감자가 하하하하 소주를 한박스로 아니 왜 소주 한박스로 또 사갖고 오셨을까 자 우리 송편님 자 우리 또 기중한 소중한 후원군 보내주셨다고 고맙소 잠깐 나가고요 향단님 공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 다니 형 다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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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하트 하하하하 아이고 이 순간 어디 팅짝 이 쪽으로 해도 안되어 저 쪽으로 해도 안 Cave야 아유 내가 그냥 뒤를 돌아보고 할 수도 없고 어쩌겄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우리 도리도리가 빨리 와야겠다 그렇지 자 다음 곡 준비된 곡 주세요 자 우리 도리도리 우리 박카스 오빠 우리 감독님 어쩌다가 어쩌다가 혁당이를 만나게 해서 우리 마니오빠 우리 훌륭한 감독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부리도리 어쩌다가 어쩌다가 황당이 좋았던가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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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게 사랑할 생각 볼 수 없는 사랑 만날 수 없는 사람 길이 온 것 죽었사람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얼굴 낡은 확신의 목소리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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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이 좋아 어쩌다가 확실히 좋아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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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이 사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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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그냥 황당이는 사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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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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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소년단 석탄소년단 고로가 말해 내기까지 안자 신이 고개 나무가 잊지대 기가 그리스도 빛나있대 허가 세상 너무나 잊지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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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들 스스로 진저들 세라 가만 내밀 한 번 세라 그리스도 넌 빛나고 봉시가려 흔들 그리스도 널 생각났다 생각나 해도 num vàrickじivers Mitman 그리스도 넌 빛당 그리스도 널 생각났다 생각나 밀 한 번 세라 그리스도 널 생각났다 그리스도 넌 빛당 가을을 날라 우리의 꿈을 보고 합니다 가을을 앞두고 가을을 앞두고 가을을 앞두고 우리 엄마가 생각났던 호흡씨로 한번 갔고요 지금부터 신명날개 한 번 온 세상 울려 퍼지게 풍화구를 열어 항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미안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앞두고 다리를 무용을 해야 돼서 딱 맞춰갖고 해야 돼요 자 음악 주세요 네 예 우아가 울려라 우아가 울려라 그 생각도 좋게 우아가 울려라 내 이름이 찾을 수 있게 이 세상이 제일 어려운 고운이 핵심왕되어 이 보다 너랑 깨끗이 내 세상이 내 것이여서 어른 날이라 죽었지 아기 때 듣던 일 내 맘에 고살맞은 어깨 축축 못 얻었지 그만둘을 열어라 불쌍 까맣하게 그만둘을 열어라 내게 축축을 있게 올 수호 불쌍 까맣하게 그 날에 고살맞은 어깨 축축 잊게 우리 가상이너 무거운 일어라 대세가 지 view 즐기게 해 그리스도 제일 넓은 꿈이니 하신 가운데 이보다 더 나아 격쓸는 내 사랑인 것이지 오라비가 지키는 걸 바라들고 있었니 내 눈으로 살맞지니 어깨에 지쳐놓은 정신이 붕어둘 울려라 을 새 땅 남을 타게 붕어둘 울려라 내 힘이 지칠 수 있게 붕어둘 울려라 을 새 땅 남을 타게 붕어둘 울려라 내 힘이 지칠 수 있게 내 힘이 함께 지칠 수 있게 붕어둘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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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혼자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질려주십니다 비원의 손님 빛이 같이 왔어 예쁜 손님 비원의 손님 뒷팔 속상디님 마음을 쓸 수 상원의 손님 장군 동자들 알 수 상원의 손님 탈락을 쓰고 받고 싶은 분이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질려주십니다 호원의 손님이 꽃에 가던 손님이 바뀌었으니 호원의 손님 유다님의 자리에 주신 분이 뒷월의 손님 뒷월의 손님 뒷월의 손님 지켜주신 분이 황홀의 손님 반가운 손님 반가운 손님 가운 손님 내 손님 내 손님 나 내 손님 우리 집이 오신다 우웅 월에 호내수니 유켜마고 야경 쓰겠지 집이 월에 호내수니 시와 시와 속으로 가득 집이 월에 호내수니 집시 맞게 집이 월에 호내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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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손님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유 손님이 온다 손님이 몰려온다 어머나 내 허리에 돈이 차네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오네 아유 딸날딸날라 알았어 누르고 언제 벌써 아유 세상에 너 그런 노래를 어떻게 하는거야 언제 벌써 라는 노래는 나 희한해 죽겄어요 어떻게 20대가 언제 벌써 어떻게 하러 아유 우리 딸낭딸날라 우리 미연이 후반이 딸낭딸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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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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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감독님 아무래도 저기 아까 미연이한테 쫙 빨린 것 같아 어 어 어 어 어 아니 세상에 제가 그랬거든요 신청구 갈 때 어 이면 분명히 두 개만 주면 돼 어 어 어 어 이를 달라고 줬단 말이지 어 어 어 어 어 이로 나는 이제 그렇게 할 거야 명 어 어 엉 자 에 이 리 대 주 세 요 요 요 요 요 대 주 세 요 요 요 요 하하하하 아니 일단은 딸낭딸낭 먼저 하자 우리 감독님 지금 우리 감독님 지금 어머나 누구시요 누구요 하하하하 우리 감독님 빨리 계산하고 계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어머 우리 소풍님 어머 세상에 우리 소풍님 반가 반가 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 아림은 분명히 물어봐서 소풍님 잘 계셔 어 어 소풍님 잘 계시다 그래도 그냥 우리 아림은 분명히 오니까 소풍님 만나겠네요 아유 우리 소풍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소풍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빨리 이제 감독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 명 어 어 어 어 자로 하실 거야 뭐야 아니 이건 이유라 아니 그건 뭔지 알아야죠 이건 뭔지 에? 명? 명 세상에 어이는 어 어 어 어 이 하더니 명자는 어떻게 명 하나로 또 자르는 거예요 자 아니 일단은 받고 아니 일단은 받고 일단은 받고 일단은 받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자야 자야 아 자로 해주세요 자 명이야 명끼 아니야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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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명자에서 딱 끊어버려 알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명 할 때 무조건 끊어 하하하하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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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노래 명 명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야 되지만 자야 자야는 계속 들어간다 자야 자야 명 아니구나 명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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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헷갈리네 아무튼이나 하하하하 명자 먼저 갑시다 우리 또 도리도리가 뭐 시청했지? 언저볼쇼 저런 노래를 어떻게 알아 언저볼쇼 같은 노래를 나 미치겠어 20대 20대 홀리홀리 감독님 우리 20대야 20대 나 명을 안 할거야 나 어르신은 계속 비타면 웅덩만 앞뒤는 깔깔거리는 말로는 기생이 지금만 있어 어떻게 변했을까 자야다야 불러봤던 아버지 중심에 이걸 낯섰어 자야다야 너 계속 안나오네 척소를 동생아버지 벗을 쳐 공룡만 사나 눈물 흘러 반짝반짝 꺼리네 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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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노래를 다 틀어주세요 일단은 명자로 나온거 같애 설마 아닌건 아니겠지 폴사 마을 해쩍에 동네사람 고독 야푸들 소리를 들었고 빨리빨리 못댄저린 지금 할만한 멋지게 변했을까 달아달아 향나 불러봤던 아버지 약한게 밤에서 뵙고 자야다야 병사여 찾아갔던 아버지 반짝이 주먹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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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주먹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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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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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얼마 궁금해졌겠어요 얼마들이든지 다다다 역사여 무서웠던 마법 숙게씨면 딱 서럭되고 잘라다야 명사여 박수 마픈 어머니 아히드백질 단원의 시경을 세월이 모든 세상 떠나신 저녁 갈비 반짝반짝거리네 눈물 넘어 반짝반짝거리네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이거 이제는 안줄거야 안줄거야 안줄리니까 부쌍해 죽겠네 우리 아람의 보람의 품바님 우리 단장님한테 궁금해서 설마 설마 빙벌을 설마 나를 줬을까 이거 꼭 숨겨놔 알았지 이거 꼭 우리 둘이 있다가 단장님 몰래 뭐가 보이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좀 미안해 아람의 보람 품바님 미안해요 이 지갑이 없으면 나올게 없는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해 내가 요거는 꼭 가져야겠어 아까 명 이런거 명 이런거 하나밖에 안 넣어갖고 내가 슬피를 낳고 가져버려야겠어 오늘 이제 절대 안 돌려줄거야 거기 보니까 카드도 있더라 카드 누가 그리ention 아니 잠깐만요. 대신시켜야겠다. 아니 저 못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얌거리고 이런거 없으셨는데?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못하는데 근데 일단은 사람이 못하는게 어디있어 세상에 뭐든지 하면 되는거야 못하는게 어디있어요 그쵸? 여기 뭐 묻었어? 뭐 묻었어요? 아니 저기 못하는게 어디있어 세상에 이렇게 그냥 감독님이 귀한 그냥 홍보비를 주셨는데 근데 도와주셔야 되요. 두 분 다 도와주셔야 되요. 아시겠죠? 언제 벌써 먼저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참 어이가 없어요 내가 진짜 우리 미연이 분만이 어떻게 어이하다봐 어이가 없어요 내가 어이 없게 할텐데 이거 큰일났다. 감독님 어떻게나 어이 신청곡 들어왔어요. 감독님 재미없다. 야 감독님 빨리 지갑 드려라 어이이이이하게 빨리 지갑 드려 빨리 지갑 드려 그래서 기분이 그게 아니지 감독님 정중히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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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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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제 벌써 먼저 가고 여기 좀 기다려 기다려 이따가 어 어 어 어 쇼볼까 내가 그렇게 날아가 날아가 나도 그때 쇼볼까 이거 내 날이 황혼이 돼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뭐야 이 세계에 참아쓰 바보사라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길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봤는데 내 말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는지 현재 버릇도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핑크 둘이 몇 살이지? 스물 아홉 스물 아홉 스물 여덟 어? 스물 여덟 스물 여덟에 내 나이가 언제 벌써 황혼이래대 이런 노래로 좋아하냐 스물 여덟 근데 날이 삼십이 돼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삼십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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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그런 노래 좋아하지마 그런 노래 하지마 알았지? 좋아하지마 그런 노래 좋아하면 너무 적이잖아 아 이런거 자꾸 이렇게 보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지 그러면 6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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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하구야 나 이거 슬픈 아니지? 아 이거 슬픈 아니 아니 꼭 이거를 씌워야 돼요? 이거 꼭 써야돼 아름이 어 이거 꼭 써야돼요 에? 써야돼요? 아니 우리 저기 감독님 홀리모리 감독님께 여쭤보게 이런 거 꼭 써야돼요 나 진짜 못해요 그런거 막 미안하지만 게다리 막 이런거 못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우 이거 봐 아니 요동을 친다 요동 어 이런 거로 딱 누르자 어 어 자 그거를 눌러서 해결이 안 된다 여기 무거운 거로 딱 눌러주자 그리고 각자 가위치고 싶으면 공이가 나고 가위가 나가지고 이상하지 않아요? 아우 너무 귀여워요 아우 진짜 우리 새끼 너무 새쌍둥이 같아 사진 좀 박아주세요 내가 맨티 어이마리에 몇 번 하는게 내가 맨티에 있을게 얼굴이 작아 보여 으허허허헣 찍으신가요? 새쌍둥이한테 영광이죠 어머나 새쌍둥이 그럼 듣는 기분 듣는 아름이 기분 나빠요 어 그렇지 아우 그거는 너무 큰 실수야 우리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명품반이 너무 너무 도둑심보야 어찌 못어 가려고 어찌 못어 가려고 아니 그건 두 분이 앞에가지고 내가 뒤에 사면 안될까 무용은 나는 진짜 못하니까 뒤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누가 음악을 주는 거지? 저기요 저기요 여보세요 어이가 없네요 누가 도대체 노래를 눌러줄 거야 가자 뻔만 잡고 있었어요 우리 갑니다 갑니다 볼박 어쨌거나 한 번뿐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지 마 한 번씩 두 번씩 네번씩 가질때 가지가 못하고 한 째 있던 내 매일이 약해졌었던가 목론에 찬양했던 내가 아지였나 네가 웃던 가슴으로 다시 한 번 기져나 뻔박한 건 꿈토이 한 번 더 달려와 삐꺼 번쩍 나둬라 붙어 착사로 붙어 볼륨 빨릭 나둬라 붙어 착사로 붙어 빙글빙글 빙글빙글 죽은 척 흔들 당란 한 번비를 각사로 한 번비를 험허대고 자빠졌던 아는간다 아무도 너를 못지 못해 어차피 전달하는 인생인데 봄나게 한 번, 아홉, 한 번 언제부터 내가 미리 애깨졌었던가 왕년에 잘나갔어 내가 알기 없던 네가 웃던 가슴을 다시 한 번 잃어내 떠나주면 뚱뚱히 한 번 더 달려와 띵가왔던 나도 오빠 잘 살아 봤자 울림 울림 나도 오빠 잘 살아 봤자 띵글빌 빙글빙글 춤을 해줘 한 때는 닥달한 걸 비하니 닥달한 걸 비하니 띵가왔던 나도 오빠 잘 살아 봤자 울림 울림 나도 오빠 잘 살아 봤자 티빌빌빌빵을 흩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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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사랑아올 같은 걸 걸자자 얄얄얄 바닥이 서 걸리 호흡이 있는 게 잘 걷는 거 언니 오빠 고증노 게으리 우리 에브라이이의 랩들로 부리 어느 정도는 흘리 자 하티 하티 징겨 징겨 다 차준 나 자아 나 한 번 잘 따라 붙여 꿀드니 나도 한 번 잘 따라 붙여 빙빙 빙 빙 빙 질빙어 한 번 닦다리 복댕이 닦다리 복댕이 빛나왔던 마주와던 젠세를 붙여 불린 이곳에 젠세를 붙여 튤빌빌빌뚤뚤뚤뚤뚤뚤뚤뚤뚤뚤뚤뚤뚤 흔들며 자랑 이하이의 연결이 열려 스키의 신경쓰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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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세상에 어쩜 왜 내 멋대로 살아냐 네? 왜? 내 심정 아시군 우리 미연이 흐멸려 바르르르르르르 엄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어 우리 둘이 잘했어 우리 셋이 잘했어 잘했어 해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네 아하하하하하 내가 해줄게 대신 이거 가지고 줄을 쓰시오 줄을 쓰시오 삐까 번쩍 나도 한번 잘 세려 보죠 호잉 우리 줄을 쓰시오 우리 미연이 흔만 씨 삐까번쩍 나도 한번 잘 살아보짜 오이! 그렇지 그래 삐까번쩍 나도 한번 잘 살아보짜 하이! 자 하나 삐까번쩍 하지 말고 닭다리 잡고 시작!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 어우 너무 잘했어요 와해야지 와 이것들아 와해야지 와 와아 오이 기분 괜찮다 아니 이거 남들한테 돈 주는 거 이거 이거 저기만 줄어서 사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아니 저거 너무 핑크돌이 봐요 핑크돌이 좀 봐요 저기 봐요 우리 저기 좀 봐주세요 우리 너무 잘 어울려 어머나 머리띠야 아우 웬일이야 웬일이래요 하하하하 아유 세상에나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이를 아유 우리 감독님 괜찮으셨어요 제가 잘 못해갖고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아유 오케이 아유 이뻐 알겠어요 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요 천년바이 천년바이 기절이 있어요 제가 천년바이 좀 있다가 다 해놨어요 리믹스? 리믹스 없어요 오리지널 밖에 없어요 리믹스 돈벌어갖고 할라구요 리믹스 돈벌어갖고 할라구요 나 우리 카페에서 뭐하나 몰라 다른 카페들은 보면은 막 리믹스 막 이게 맨날 때 만들어주고 그러던데 그래요? 응 도리도리님이 오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가 흐들어져 다리가 흐들어져 하하하하 다리가 흐들어져갑니다 하하하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검수는 내가 몇시까지야 주체온은 시각까지 해도 모르고 예? 3시 30분까지에요? 예 3시 반까지 그거 있죠?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그거 돼있죠? 네 네 네 네 네 네 잠깐만요 예 이제 그래도 자 뭔가라도 하나 보여드리고 퍼포먼스까지 쭉 달려볼게요 이제 숨도 하시고 달려보도록 예 아 이쪽에 있었군 하하하하 여기 있었군 예 예 제가 저기다 갖다놓고 제가 가져다 하락을 놓고 잊어버렸어요 갑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그냥 내가 MR로 되어있는 거 있는데 그것부터 제가 준비를 쫙 해놨는데 뭐 뭐 뭐 뭐 뭐 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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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심으로 살아난 아버지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길 잃어버리자 새끼같은 아버지마다 새해 보고 가만히 기름에 서서 천년말이 되니라 천년말이 되니라 천년말이 되니라 아유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부니까 얘가 잘 안돼 어머 나 천붓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는데 얘가 자꾸 때려요 나를 사실 이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 뭐냐 어디가냐 이거 돌려오는 거 연습 많이 했는데 돌아가지는 않고 바람이 내 얼굴은 앞바닥만 때리마 오늘 완전히 맞췄네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연습을 안 해가지고 못해요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관계로 나는 선풍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완전 바람이 불었네 제가 우리 빅골딩댐이 좋아하시는 응어리 노래 한 곡 하고 우리 모리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보람이 훈반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응원해주시는 우리 빅골딩댐이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가슴속에 응어리 우리 찰딱사님 응원단 우리 아름이 보람이 훈반이 또 공연 보시고 응어리 다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세요 다시 발끼만 내려줘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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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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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